사모님 올려지 마시고 신랑하고 풍선 한 번만 나 솔직히 까르고 남자야 남자야 내가 여자같이 웃길라 그러는거니까 사모님한테 허락받았으니까 여보 한번 나와갖고 풍선이 한 번만 더 쳐주면 돼 깨앉고 풍선이야 풍선 여보 올게 여보 아 지금 말고 예절하게 부르면 나오라고 하이클라이프 여보 여보 예절하게 부르면 다시 가려이 여보 어디를 가야 당신을 만날 수가 있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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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고 뭐하냐 여보 예절하게 불렀잖아 여보 여보 예절하게 불면 나오라고 지금 말고 아직은 해소네 무엇이야? 아직은 해소네 더 해소네 내가 하지 네가 하이클라이 다시 여보 당신을 여기서 만나갖네 여보 얘기할란 말이에요 여보 여보 이봐 뭐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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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불면 나와 그럼 두 번 아유 이 새끼 한 번 안 해봤는데 뭐 이 새끼 허리아빠 죽었구만 나도 내일모레 60여 인마 허리아빠 죽었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놈이 나 어린 놈이 잔네비 피어 이 새끼 마냥 한 6 1년생 됐구만 젊은 놈이 이 형님을 이렇게 다시 여보 어디를 가야 당신을 만날 수가 색깔 여보 한 번 남았어 한 번 더 불러 나와 여보 나와 얼른 하나 백 백 백 금 여어한번 일곱 두 번 불러 얼른 여어 번 하AAAAAAA 수고맞은 엄청 크네 수고맞은sche이 힘이 끕끕 ä 르